한 주의 시작인 오늘 온화한 날씨 속에도 공기 깨끗하겠습니다. 하지만 대기는 매우 건조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확인하시죠. 주말 동안 황사의 영향으로 공기가 탁한 곳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종일 전국의 공기질이 깨끗하겠습니다. 날도 온화하겠지만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한편 대기는 매우 건조합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내륙 곳곳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여기에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불어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전국 곳곳 약한 비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한편 내일은 주로 충청과 남부 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겠지만 낮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0도, 강릉이 8도, 대구는 9도로 출발합니다. 내일 최고 기온은 서울이 15도, 강릉이 16도, 부산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 기상은 양호하고요. 모레까지 예년 이맘때 기온에 조금 밑돌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군기상단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자세한 기온을 그대로